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내일이면 부처님 오신날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기 위해서 연등이라든지 많은 행사들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부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오늘 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만검 년 전에 수메다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수메다는 브라마니였습니다. 이 수메다 그러면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연등불 때 연등불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친견을 하고자 이렇게 갔다가 물구덩이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수메다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물을 이렇게 덮어서 연등불 부처님께서 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연등불 부처님께서 수메다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숙의를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은 11만검 년 후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수기를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메다 브라마니 수메다 보살이죠.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보살이 참 많습니다. 지장보살 관센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여러 보살님들이 계시지만 이 상자부 불교 특히 경전에서 보살이라는 이야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수메다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 수메다 보살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수메다는 브라마니였기 때문에 재산이 아주 많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수메다 보살은 아버지로부터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메다 보살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러한 많은 유산들을 처음보다 이 마을 사람들도 나눠주고 처음보다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난리 났겠죠. 어머니도 그러고 야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네가 이러한 재산을 전부 다 남에게 나누어 주느냐라고 이제 막 수메다 보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메다 보살이 한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 많은 유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저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나 또한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 또한 다 쓰지 못하고 이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데 제가 지금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수메다 보살입니다.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보시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모은다는 이러한 말은 정말 진짜 가슴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보시를 하겠다.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보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죠. 가지면 더 가지고 싶다라고. 그래서 999원 가진 사람이 그 1원을 더 모으기 위해서 1원 가진 사람의 돈조차도 빼뜨러 가는 게 세상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메다 보살은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마을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그냥 막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왜? 세상에 이 재산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이 재산을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수메다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어디까지 닦았는가 하면 바로 팔선정과 오력까지 닦았습니다. 오력 아시죠? 제가 37조도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불교를 믿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기능과 힘인데 오근과 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류다니까야나 앙구다라니까야를 보면 이 오근과 오력은 부처님께서도 거의 같이 취급을 했다고 37조도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근과 오력이 궁금하시면 그 37조도품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가 보통 아라함까지는 아니지만 깊은 선정에 들어야지 얻을 수 있는 팔선정과 오력까지 닦아는 게 바로 이 수메다 보살입니다. 이 수메다 보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 보살은 11만급 년 전에 수메다 보살이 이렇게 팔선정과 오력을 닦고 연등불, 빨려로는 디판카라에게 수기를 받게 됩니다. 자네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메다 보살은 많은 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베산다라라는 왕자로 살면서 많은 공덕을 지어서 지금 도설천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 도설천에 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되셨을 때 도설천에서 내려올 때 거기에도 여러가지 신화적인 요소가 많죠. 바로 마야부인이 서서 아기를 낳았다든지 하얀 코끼리는 하얀 코끼리인데 상아가 양쪽으로 3개씩 총 6개가 있는 그러한 하얀 코끼리가 마야부인 배 속으로 도로는 그러한 태몽을 꾸었다든지 하는 이러한 신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시기 전에 도설천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도설천 네온궁에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냥 불교에서 천상천상 하니까 그런 데가 있겠나 반신반의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도설천에 머무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현재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도설천에 계신다라고 경전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설천이라든지 아니면 범천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설천은 사실상 보면 그렇게 아주 높은 단계의 천상이 아닙니다. 욕계에 지옥축생아기인간아수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이 있죠. 이 천에서 하늘인데 이 하늘 중에서도 6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래서 육욕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욕자는 바로 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의 욕계에 있는 하늘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설천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바로 4대 왕중천이 되고 두 번째 고위에 있는 게 33천이 되겠습니다. 33천은 바로 도리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도리사 그러면 아 도리천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가 바로 야마천이 되고 그 위가 바로 도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 이름 보면 도설사 도설천은 내원궁과 외원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원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전부 절 이름을 천상의 유격천에 있는 그러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6개의 하늘을 말씀하셨고 부처님 당신조차도 도설천에 있다가 이제 환생을 하셨고 미리 오실 부처님께서도 도설천에 계시니까 유격천을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카필라성의 마야부인과 숫도다나왕 사이에서 태어남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룸비네에서 탄생을 하시고 6년간 고행을 하시죠. 이 6년간 고행을 하실 때 다들 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눈은 움푹 파이고 뼈마디밖에 없는 그러한 동상을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고행상입니다. 그 경전에 보면 참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셨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살 하나로 그 끼니를 떼었다라고 나와져 있고 일어나려고 하면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를 땅에 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말랐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엉덩이는 너무나 이렇게 살이 빠져서 낙타의 발굽처럼 되어져 있다라고 경전에 나와져 있을 정도로 고행을 하셨죠. 이 6년간 고행 끝에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리죠. 그게 바로 어디에서 녹야원에서 바로 최초의 법의 바퀴를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쓸법하시는 경전이 바로 초전법륜경이 되겠습니다. 단마차과 빠따라 수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납니다. 나의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전할까 하고 이제 길을 떠나다가 그 중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야사비구라고 그 비구를 만납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야사비구 그러면 이 야사비구를 이제 만나는데 이 야사비구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제 삶에 대한 허무와 그런 것을 느껴서 나는 괴롭다. 나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어가다가 부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제 괴로운 자여 이리로 오느라 여기는 평온함과 안락함만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니까 야사비구가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부처님께 이제 기의를 하게 되죠. 부처님께 무엇을 듣느냐. 바로 중도 사승제를 듣고 감각적 쾌락을 위험성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여임에서 오는 평화 사승제 이러한 것들을 듣고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야사비구와 야사비구 친구들 55명 그리고 초전범룡경을 듣고 깨달았는 최초의 부처님의 제자 5명 그리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바로 전법 선언을 하십니다. 전법 선언을 보면 우리 불교 신자님들과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아져 있습니다. 바로 전법 선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광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를 하되 두 사람이 한 길로도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세라라. 나 또한 법을 세라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가미로 가리라. 참 전법 선언은 진짜 언제더라도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61명의 아라한이 드디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탄생되었을 때 전법 선언을 하시고 이제 부처님께서도 법을 45년간 이제 펴시죠. 45년간 법을 세라시다가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이러한 생을 살았셨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많은 일화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깨달았을 때도 많은 고행을 하셨지만 고행을 포기하셨죠. 왜냐하면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고행경이라는 그러한 경에 보면 어떠한 고행으로도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라고 거기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게 바로 중도를 발견하셨죠. 양극단을 멀리 외우는 겁니다. 중도라고 해서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를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 중립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양극단을 떠난 그러한 모든 수행법들이 바로 중도가 되겠습니다.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쾌락 또 하나는 최고의 고행입니다. 이 두 개의 양극단을 떠나서 적당하게 알맞게 너무 이렇게 힘을 쓰지 않고 너무 고행에도 빠지지 않고 너무 쾌락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 수 없듯이 교리와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는 아주 심오합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삼법인 사승제 8정도 연기법입니다. 더 이상은 세세하게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무엇으로 보라고 했느냐 바로 수행을 통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아주 길이에서 태어나시고 길이에서 돌아가신 그러한 부처님의 전생과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대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